오늘 와주실 팬분들 정말.. 춤칠뻔했어! 아 이거 춤칠뻔했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오늘 이렇게 자리 꽉꽉 트여주시고 계속 만나 뵐 때부터 지금까지 환하게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이벤트 앞으로 더 많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프로러스 라인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얼른 뵈어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괜찮았나요? 저희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그래서 네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도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만큼 더욱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세먼트 심한데 다들 갈 때 마스크 꼭 하고 저녁에는 기름진 거 먹고 먼지 쌍 내릴게요 그리고 저 오늘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빨리 팬분들 너무 오늘 막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약속회의 20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다시 한번 느낄 거야 네 이렇게 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자주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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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일어나기 싫은데 오늘도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스 아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bar 선구이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원해요 안에서 남성합니다 안에서 남성하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시원히 충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열심히 일어나세요. 위야, 또 위야! 차주시, 감기 조심해! 위야! 안 뒤조심해! 감기 조심해! 위야!